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조상훈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2015년 2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자 아침신문 일면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증세 또 복지축소 이 얘기가 주로 다뤄졌는데요 신문마다 좀 각각 해석이 다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증세 복지축소 놓고 하루만에 갈라선 여권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고요 증세 없는 복지 폐기논이 쟁점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복지축소 쪽으로 입장을 좀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유승민 새 원내대표는 역시 증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경향신문이 짚었습니다 국민일보는 다른 기사인데요 총리가 장관 제청권 실질적 행사한다 라고 제목 뽑았고요 개각 얘기를 썼습니다 개각을 총리 임명 뒤 설 전에 하는 게 유력하다는 게 국민일보의 분석입니다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지면 청와대 등 후속 인사도 변수다라는 기사인데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개각을 하려면 어차피 총리가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빨리 총리 인준해달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포기 여야 결정에 따를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발언을 동아일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야가 결정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증세 없는 복지 포기 이거 따르겠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국민 동의 있으면 증세도 검토하겠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을 동아일보는 무게를 둬서 일면 토브로 다뤘습니다 서울신문은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경제전문가 60%가 복지 늘리려면 증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전직 관료와 교수 20명을 긴급 설문했다고 하는데 좀 표본이 작기는 합니다 그중에 12명이 지출을 줄이고 세금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세금을 올린다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먼저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출구조조정도 필요하고 또 무상복지 축소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40%는 증세 대신에 선별복지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세계일보는 농협조합장 선거를 일면 토브로 다뤘습니다 돈선거 조합 8곳 정책지원금을 해소한다는 얘기고요 선관위가 183건의 불법을 적발했고요 이렇게 되면 1년간 신규 점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또 선관위 차원에서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세계일보 일면 토브로 전하고 있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역시 증세와 복지에 대해서 일면 토끼사를 선정했는데요 한국형 복지 다시 설계하자 다른 신문과 비슷하게 역시 전문가들 의견을 실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현실에 맞게 국민 대타협을 통해서 개혁할 시점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어제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죠 조세특이 만들자는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선우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좋다고 하답했다 조선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에 뽑은 제목들입니다 중앙일보는 유승민 새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요 법인세도 증세 성역 아니다 라고 발언한 이 부분을 일면 톱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지금 단기 부양책이 효과 없고 그냥 돈만 버리는 것이라는 발언 역시 좀 무게를 두고 제목으로 뽑았고요 하지만 최강한 경제 부총리는 증세할 때 아니다 라는 입장 이런 입장 때문에 당정 간의 마찰 가능성이 커져 보인다라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입니다 한겨레는 흑자 낸 기업들도 감원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올렸는데 내수 침체 악순환을 자처하고 있다 감원하는 대기업 11곳 중에 적자는 5곳 뿐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6곳은 흑자인데도 감원을 했다는 얘기고요 매출 이익 들어도 비용 절감을 빌미로 이렇게 감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기업들이 감원 또 이게 소비 위칙으로 이어지고요 결국은 경영난이 되풀이되는 이른바 악순환을 자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는 윈윈 전략이 절실하다는 게 한겨레의 주문입니다 끝으로 한국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증세 복지 구조조정 선후 따로 없다 라는 게 일면 제목이고요 역시 전문가들 얘기를 실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사안 동시에 수술대에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선 복지 조정 쪽으로 좀 무게가 가는 것 같고 반대로 야당은 먼저 증세를 하자 이런 입장이라는 게 한국일보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정치권 공방이 좀 증폭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게 오늘 한국일보 일면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김용민 라디오 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면 사진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다르고 경향 한결의 한국 다르고 국민 동화 세계 조선 중앙일보가 다릅니다 서울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바로 이슬람 국가 IS 아닙니까? IS와 유르단 정부 사이에 피해 보복전이 벌어졌습니다 유르단 정부가 자국 조종사를 IS가 화형한 데 대한 보복으로 IS가 그동안 석방을 요구해온 여성 테라범 2명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유르단 정부와 군이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IS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직후에 나온 전격적인 조치입니다 피해 보복전 복수는 복수를 부른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화형 장면이 촬영돼서 전 세계에 또 영상으로 공개가 됐죠 이거 보면서 저는 진짜 야만적 복고라는 말로만 이야기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정말 참 치가 떨립니다 가장 큰 관심이 미국의 강경파들이 지상군 투입해야 된다 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에 대해서 말이죠 IS 격퇴를 위해서 지금 공중폭격 위주로 작전을 펴고 있는데 빨리 지상군 보내야 된다는 게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보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번 사건이 IS를 본쇄하고 전국적으로 격퇴하려는 국제동맹군의 의지를 배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또 다른 전쟁으로 비화될지도 주목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화가 나서 말이죠 이런 인도주의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는 이자들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응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사실 전 세계인의 보편적인 그런 감정일 겁니다 어제 대만 여객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최소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대만 푸싱항공 국내선 여객기가 고가도로 상단을 들이받고 인근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최소 23명이 사망했고 실종된 승객도 적지 않아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전 세계에 뉴스가 된 것은 화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근 고가도로를 지나던 한 차량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촬영을 한 건데 이게 진짜 항공기가 거의 90도라고 해야 됩니까 확 꺾어서 고가를 일부 들이받고 하천으로 추락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동체가 먼저 안 부딪히고 날개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탑승객이 모두 승객 승무원 합해서 58명인데 인명폐가 그나마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기장이 마지막 순간에 상당한 기질을 발휘했다 이렇게 봐야 될지 그래도 최소 23명 사망이군요 이 사건, 경향신문 한결의 한국일보가 블랙박스 화면을 캡처해서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일면 사진,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충북 청주시 오성읍,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광주광역시였죠? 네, 현대차그룹이었죠? 네, 정몽구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이번에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있군요 중국에서 인기를 끈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는데 귀를 올린 채 듣는 모습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대통령의 동정이 국민, 동아, 세계, 조선, 중앙일보에는 큰 관심사인 모양입니다 조상훈, 김용민의 초간브리핑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잘해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데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를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린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데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아, 내가 어제 과엄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속취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휘어가는 곳 우리를 살만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실을 검색하세요 2월 5일자 아침신문 주요기사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사모펀드 하면 론스타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었는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지적하면서 론스타 저격수로 활동해온 시민단체 대표가 있습니다 바로 장화식 씨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였는데 이 양반이 론스타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론스타에서 3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억 원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1년 가을 무렵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돈을 건넨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회원 씨가 진술한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에 또 실렸네요 장화식 대표가 돈을 주면 재판부에 선처 탄원하겠다라면서 먼저 요구했다는 겁니다 돈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 간부가 과연 이게 타당한 일인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어제 장화식 대표를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장화식 씨 보니까 외환카드노조위원장, 전국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을 지냈고 1999년 민주노동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했고 2001년 재보선에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바로 초국적 투기자본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변호사 교수 등과 함께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만들었는데 지난해 1월에는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준비기구 격인 세정치추진위원회 전문가 출신 추진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감시센터를 만들어야 되겠군요 실제로 재판부에 유해원 대표의 처벌을 원한 건 아니다는 탄원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돈도 받았고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니까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상이 됩니다 국민일보 9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육군 장모 제1군사령관이 군내 성폭력 대책을 논의하는 지휘관 회의에서 여군들이 왜 싫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느냐면서 피해자 책임을 거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얼마 전에 새누리당 의원, 삼성 장군 출신의 새누리당 의원이 40대인데 외박을 못 나가서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단장이 출세 욕구가 있어서 명예 욕구가 있어서 그래서 외박할 수 있는데도 외박을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 욕정을 분출해야 될 테고 그래서 결국 여군에게 한 것이다 라는 식의 말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비난을 사지 않았습니까? 제1군사령관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야지 이러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거죠 당시 회의에는 성폭력 예방 행동 강령 브리핑을 마치고 육군참무총장 그리고 1, 2, 3군사령관 8개 군단장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말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장사령관은 자신의 발언 순서에서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 표시하지 왜 안 하느냐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그래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내부 제보를 토대로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1군사령부가 입장 자료를 냈는데요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당시 장모사령관은 여군들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교육시키고 전 간부에게 성인지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하는군요 교육대상의 전 간부에는 1군사령관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그 세례당 의원은 송영근 의원입니다 그런 걸로나 존재감을 발산하는 송영근 의원 그런 식의 망말 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니 제가 기억력이 없는 건지 저도 이번 기사로 세례당의 송영근이라는 의원이 있구나를 처음 알았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한국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군 이야기입니다 중국 국방부장,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창원 취안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중관계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실상 압박을 가한 거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는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사드입니다 사드 체계의 도입을 반대한 것입니다 중국 국방부장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서울 국방부 총사에서 가진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는 북한보다는 중국을 염두에 둔 무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민국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결정이나 요청은 물론이고 한미 양국 간의 협의가 없었다라면서 중국과 무관하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사드 체계를 도입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이 지금은 말로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정도지만 앞으로 또 어떤 추가적인 조치, 압박수단을 동원할지 주목됩니다 앞선 이 기사에서 기사가 장모 일군사령관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군사령관은 한 명이잖아요 대장 포털에 인물 검색하면 이름까지 다 나오는데 기사를 글쎄요 실명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병임에서는 소송이 걸릴까 봐 그랬는데 좀 의아해서 찾아봤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일군사령부 사이에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전혀 다른 견해를 표출하다 보니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쓴 모양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증세 복지축소 놓고 하루 만에 갈린 여권 소식입니다 경향실문 일면 머릿기사인데요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 폐기를 주장한 이후 여당 내에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논의조차 안 됐던 증세의 지으자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기류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백가 증명식 의견이 쏟아진다는 표현도 나왔는데요 다만 복지축소냐 증세냐 이걸 놓고 의견이 나뉘고 청와대는 기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향후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한창인데 참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미 앞서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신재철 의원은 증세가 먼저인지 복지 조정이 먼저인지 공개 논의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정병국 의원은 전부터 증세는 없다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솔직히 국민들에게 털어놓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재철 의원 정병국 의원 뭐 탁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맥을 같이 하지만 왠지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신재철 의원은 복지 조정에 방점을 두는 것 같고 정병국 의원은 솔직하게 국민에게 털어놓고 증세해야 한다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세계일보 3면으로 가보면 당 지도부는 복지 축소에 방점을 두고 무상급식과 무상 보육에 대해서 수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 재정건전성을 감안해서 복지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원유철 정책위 의장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서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증세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을 보니까 법인세도 증세 성역이 아니다 지금 단기 부양책 효과가 없다 그냥 돈만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법인세 증세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mb정부터 한 30조 가까웠는데 이거를 원상 회복시키겠다 이런 뜻은 아닌지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당 지도부 안에서도 김무성 원유철 대 유승민의 어떤 견해차가 노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단 복지 확대 차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복지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네 그 복지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정파가 있다면 또 그런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다면 아마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연합뉴스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김태종 김동욱이 때가 쓴 겁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OECD 중 최하위라고 합니다 또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국민 부담률도 OECD 30개 나라 중에서 28위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과연 이 복지 축소가 타당한 거냐 아직도 현재 지금 최하위 수준인데 이걸 축소한다면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참 이 법인세를 증세를 하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증세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그 기조가 흔들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복지를 축소하자니 대선 공약 파기로 또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정치적 어떤 그런 체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국민에게 좀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두원 의원은 이런 말을 했네요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를 해야 한다 정두원 의원 지금은 거의 반이명박 노선에 서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만 MB 정권 때 정권 실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MB 정권 때 감세가 됐던 겁니다 초기에 좀 틀어졌죠 네 일찍이요 네 이에 대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것이다 복지 수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합의할 때는 생각해 볼 것이다 그러면서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뒀는데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뒀다기보다는 야 증세 한번 해봐라 너희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겠어 이렇게 뭐 떠넘기다시피 한 듯한 뉘앙스를 저는 받았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증세와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불편한 그런 기색을 노출했습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5면을 보겠습니다 배신만큼 슬픈 일 없다던 박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전한 요즘 심경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당 지도부 당 사역이 모두 비박으로 바뀌었죠 이들은 당직을 맞는 순간부터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당이 갖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잘하는 인사들에 따르면 요즘 박 대통령이 대체로 착잡한 신경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윤의 문건 파문을 겪으면서 사실이 아닌 소문만 무성하고 잘못된 유언비어 때문에 국정 운영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답답하지 않느냐라고 한 여권 관계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치적 입지와 견해가 다르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모두 원조 친박 인사라면서 그런 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대통령을 이해하기보다는 앞장서서 압박하는 데 대해 인간적인 씁쓸함이 왜 없겠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말을 참 돌려서 유려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자서전에 남긴 말을 보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에 이런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박 대통령은 책에서 아버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싸늘하게 변해가는 현실은 적잖은 충격이었다 세상 인심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것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슬픈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시간의 흐름과 권력의 변화 그에 따른 세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서 채득한 것이 배신자는 끝까지 함께할 수 없다 이런 마인드라면 대통령으로서 가질 그런 멘탈리티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겠습니까 오랫동안 권력을 갖고 있던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 배신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청와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어떤 에너지 동력이 됐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김무성, 유승민을 마냥 배신자라고만 치부할 수 있겠는가 김무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 신분 때 그 이전까지는 다소 소원한 부분은 있었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애썼던 의무 아니겠습니까 당선인 신분이 됐을 때 이 소통을 잘 못한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낙인 박혀서 지금껏 비박으로 이렇게 위치해 서 있었는데 말이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배신자다 배신자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좁은 사람에 대한 관념 또 좁은 인간관계, 용인술 모든 것이 다 상징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민주사회 시스템과는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상화관계고 충신과 또 간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조폭입니까? 본건 시대에 무슨 장군과 병졸의 관계입니까? 배신은 무슨 배신이야? 어제 우윤근 원내대표가 좀 괜찮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위대한 대통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모처럼 멋진 말을 했네요 잠시 좀 가십 같은 뉴스 하나 전해드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육면의 신문이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곧 당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 지지율 지금은 전당대회 때문에 다소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믿어온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지는 않고 있는 형편이죠 당가를 만들면 좀 나아질까? 당가의 가사는 자유가 들꽃처럼 활짝 피는 당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당 사람이 사람답게 함께 사는 당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 흐른다 이거는 성서에 나온 아모스에 나온 구조를 인용한 것이네요 고이지 않고 흐름 물처럼 물결처럼 흐르는 그래서 항상 깨끗한 당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후렴은 우리 모두 모두 똘똘 뭉쳐 세계로 미래로 이거라고 하는데 작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담아서 노랫말을 붙였다고 하는데 작곡은 누구냐 물론 흥얼거리는 이런 멜로디도 문희상위원장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걸 악보로 만든 사람이 바로 문희상위원장의 여동생 문재숙 이화여대 음대 교수라고 합니다 국악 전공자죠 또 딸이 누굽니까? 미스코리아 출신 이한희 씨 아니겠어요? 그동안 당가가 없었던 겁니다 세정치민주연합 전신인 민주통합당 시절에는 당가는 있었지만 작곡가의 종북전력이 논란이 돼 사실상 폐기된 상태였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북전력이 논란이 돼 사실상 폐기된 상태였다 이 부분에 눈이 확 가는데 종북전력이 있는 작곡가 윤민석 씨를 말하는 건데 조선일보는 종북전력이 있다고 못을 받고 있군요 자기네들 관점에서는 그러한 모양이죠 세상에 당가가 없는 당이 어디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 만약에 당명이 또 바뀌면 당가를 또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문희상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당 이름이 워낙 많이 바뀌었어요 당 이름 들어가는 부분만 괄호로 해놓고 그것만 바꿔서 부르면 되겠네요 실제로 당 관계자는 당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괄호로 해놓고 계속 쓰자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제가 가사 보니까 어느 대선 후보의 캐치프레이하고 많이 유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답게 함께 사는 당 당내의 내부적 결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겠죠 사람답게 사는 당 이게 뭐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당가가 없어서 애당 지지율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아마 이제 문희상위원장의 취지는 이걸 겁니다 당가를 만들므로써 당의 화해와 일치를 도모한다 이런 의미인데 글쎄요 뭐 당가를 부르나요 교가도 뭐 입학식 졸업식 때 한 번씩 부르죠 초중고등학교 때는 뭐 매주 그렇게 조회 시간에 하지만 대학 들어가서는 교가를 부를 일도 없을 뿐더러 네 국민일보 계셨는데 국민일보도 사과가 있었습니까 사과 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용기 작사 김성애 작곡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어떤 관계죠 부부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과를 만들었는데 많이 안 불려져서 새로 만들어볼까 김용민 작사 임대웅 작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래가 너무 침울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한겨레 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B 자서전 후폭풍입니다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MB였죠 MB는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 48.67%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고 퇴임때 지지율은 24%였죠 절반으로 확 깎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통령은 이명박이 속한 당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은 그의 재임기간 공과를 둘러싼 논란을 촉발했는데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부풀린 자화자찬에 맞서서 그가 안긴 천문학적 비용을 고발하는 책이 곧 나온다고 하는데 곧 나온다가 아니라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조합원 한 분이 두 권을 사와서 국민카페 온허에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는데 책 제목이 바로 MB의 비용입니다 이 책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16명이 함께 엮었습니다 유종일 교수는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 이사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참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이 책은 MB가 타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최대한 경제적 방식으로 풀어냈는데 탕진과 실정이라는 13말 아래 MB가 얼마나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남겼는지 정교한 수치로 분석하려고 애쓴 게 돋보인다 이게 바로 한겨레 기자의 서평입니다 이게 단순히 국고에서 얼마가 빠져나갔고 손실이 얼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지출됐던 사회적 비용 같은 것까지도 포함을 시켰다고 하는데 당장 국민세금이 탕진된 것만 따져보면 최소 189조 원이라는 겁니다 자원 외교 42조, 4대강사 84조, 세금 감면 63조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책은 뒤틀린 현실에 대해서 고발장에 가깝습니다 유종일 교수는 책 말미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자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정부의 포상까지 받고 희인 악락하고 있으며 해외 자원 개발을 한답시고 혹은 메릴린치에 투자한답시고 조단위로 돈을 날린 자들이 오히려 영전해서 잘나가는 것이 오늘의 뒤틀린 현실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심판과 청산이 되지 않으면 적폐가 쌓여가는 것이고 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재발된다는 것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긴 업적도 있죠 이런 대통령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 이거야말로 큰 업적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경향신문 2면을 가보면 MB 회고록 얼마나 팔렸는지 그 관련한 기사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회고록 꽤 있었죠 그것과 한번 비교 대조해 볼 필요도 있을 텐데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회고록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출판기에서는 판매 부진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의 인기도 특별히 세울 것 없는 자화자찬 일색의 책 내용 등이 맞물린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건은 지난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모두 2,500권이 팔렸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대다수 언론이 출간 전부터 크게 보도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독자들의 구매 열리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출간 당시 잠재적 미래 권력의 구상을 엿볼 수 있다는 이유로 화제가 된 안철수의 생각은 같은 기간 무려 2만 9천여 부가 팔렸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안철수는 2만 9천 부 엔비는 2천 5백 부 몇 배입니까 이게? 10배인가요? 네 10분의 1이죠 참 여간 예상했습니다 이게 자화자찬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과 진실을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때 칭리계였던 말씀하셨던 정두환 의원이 MBC 회고록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죠 오늘 거의 모든 신문에 나왔지만 매를 벌었다 매를 벌었다 자원회교라는 말은 바보장사다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말을 준비해봤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이 나와서 한 말인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회고록에서는 자원회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퇴임이 2년밖에 안 된다 벌써 평가하는 것 이르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물론 자원회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한편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 볼 때 장기적으로 평가가 좋은 평가가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장기적으로도 좋은 평가가 나올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애초에 장사 자체가 제가 바보장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컨셉을 잘못 가지고 간 겁니다 자원회교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거든요 내가 물건을 사러 간다 자원을 사러 간다 이거 공폐하고 갑니다 그것도 막 빵빨을 울리면서 그리고 내가 꼭 사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러 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간다 그러니까 실적을 꼭 내야 된다 이러고 사러 가니 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게 제대로 된 장사가 되겠습니까? 바보장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늘 무슨 좋은 평가가 나오겠다는 것이죠 애초부터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 위주로 갖고 뭘 잘 모르고 간 겁니다 자원회교라는 것은 내세울 게 아니죠 왜 이렇게 추진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내세우고 갑니까? 중국도 결국 그래서 지금 엄청난 손해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원회교를 선진 건 안 할 겁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뾰족하게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디어협동조합 조상훈 사무국장과 김용민 라디오국장이 진행하는 조상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조간신문을 샅샅이 훑어보고 꼭 짚고 새겨야 할 뉴스를 엄선해 전해드립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얘기네요 자기 인맥을 챙기려고 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감독을 내쫓았다는 그런 주장이 소개됐습니다 해임된 이영철 감독이 밝힌 말인데 아시아 문화전당이 광주광역시에 있죠 올 9월에 개관을 할 예정인데 지난 3년 동안 컨텐츠 기획 업무를 맡아온 이영철 문화창조원 전시예술감독을 전격적으로 해임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공약사업인 아시아 문화전당은 현재 법인화와 국가기관화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공방이 한창인데 전시 내용마저 번복되면서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개관 이후 부실 운영될 그런 우려가 높아졌는데요 이영철 예술감독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신의 홍익대 인맥을 요직에 기용하고 그동안 기획해온 전시 내용을 모두 뒤엎는 문화적 테러를 가했다면서 전당의 정상적인 운영과 개인적 명의 회복을 위해서 해임 무효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영철 감독은 2011년 12월 전당의 컨텐츠 기획을 총괄하는 아시아문화개발원 초대원장으로 취임한 다음 2013년 6월부터 문화창조원 전시예술감독을 맡아왔습니다 차관은 한양대 인맥 챙긴다 장관은 홍익대 인맥 챙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문화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묻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1차관은 사표냈고요 네 그렇습니다 콩가루 조직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겨레 신면을 보겠습니다 하리레만 독일 환경청국장과 한겨레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누구도 핵발전이 다른 에너지보다 싸다고 말하지 않아요 원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 그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다 따라서 원전 확대는 국가에너지 정책 효율성을 따진다면 원전으로 가야 한다 이게 바로 MB 정권 때의 기조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은 그런 기조이기도 한데요 레만 국장은 핵발전은 누구도 풀지 못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아니라도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보다도 비싸게 먹힙니다 전력 가격이 자유화되어 있는 유럽에서는 정부가 발전업자한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원전 건설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원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핵 폐기물 뭘 가동을 시켰으니 폐기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폐기물을 어디다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영원히 식지 않습니다 계속 타요 그래서 이 폐기물을 어디다 갖다 처리할까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전력은 가동될 것이고 이런 핵 폐기물 계속 발생할 것이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이게 더 싸다 저렴한 점에서 봤을 때 태양광이나 풍력이 또 무슨 폐기물을 만들어내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원전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원전 8개를 폐쇄한 뒤에도 독일의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사실상 1.3% 아니겠습니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줄이는 것 이게 대세라는 겁니다 귀가 있으면 좀 들어야 할 텐데 말이죠 다른 나라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한겨레 이면에 실린 아르헨티나의 검사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악의 폭탄 테러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해오다가 한 검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리는 지난달 18일 숨진 채 발견된 알베르토 니스만 검사가 현 대통령과 외무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작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인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측근 장관은 반대 세력의 쓰레기 같은 거짓말이라면서 이 보도에 대해서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이 수석장관이요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에서 이 신문을 갈기갈기 찢었다고 합니다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 모 신문의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브리핑 자리에서 그 신문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그 어처구니없는 퍼포먼스가 이어진 다음 클라린이란 신문은 니스만 검사가 작성했다는 대통령 체포영장 사본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러자 이 장관 신문지를 찢었던 장관은 사임했습니다 초안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었죠 또 니스만 검사의 자택 쓰레기통에서 찢긴 26페이지짜리 서류도 발견됐는데 그 가운데 대통령 체포영장 초안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지난해 6월에 작성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폭탄 테러 사건의 배후였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검사가 이걸 게다가 의문의 죽음을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 죽음의 배후에 대통령이 있느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흥미진진한 사건입니다 아르헨티나 검사 이야기했고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법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입니다 곧 물러나죠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6년에서 7년 전 촛불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전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09년 5월 13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다가는 재판 신뢰의 손상을 초래해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신영철 대법관 아닙니까? 때마침 그때는 대법관이 되기 위한 그런 전단계의 과정이었고요 그런데 2015년 2월 3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신영철 대법관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촛불집회 참가자 처벌에 대응했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사태의 핵심은 자신의 판단대로 일선 판사들이 따르도록 했다는 것이라면서 신영철 대법관이 본질을 가리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벌금형이 낮아서 빨리빨리 재판을 마무리 짓는 게 낫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2009년 2월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얼 워런 전 대법원장을 좋아한다고 밝혔었는데 워런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 미란다 원칙을 확립하고 차별적인 인종분리교육에 위헌결정을 하는 등 약자의 권리를 신장한 대법관으로 유명하는데 글쎄요 신영철 대법관이 과연 얼 워런 전 대법원장의 길을 걸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자 한겨레 또 최근 나온 한겨레 20일 최신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참여한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개인의 권리보호보다는 국가권력,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이었다는 거죠 2010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강요를 다룬 강의석군 사건에 대해서 종교교육이 위법이 아니라는 소수의견을 냈었고요 2012년 전교조 교사들의 1차 시국선언 사건에서는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했었고 또 과거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권리를 제한하는 여러 판결에서 다수의견에 동참했습니다 신용철 대법관 퇴임하면 뭐합니까? 변호사 하나요? 어디 로펌에서 대법관까지 했는데 정치에 뛰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모르죠 총리하고도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 하는 게 우리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코스니까요 총리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신용철 대법관 후임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추천한 거죠 임명동의를 요청한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말입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팀에 속해 있던 1987년 3월 초 고문경찰관이 2명이 아니라 5명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3명이 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혹 제기 단계였는데 이제는 사실 확인 단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박 후보자 측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후보자가 기억하기로는 3월 초순에 지금은 창원시장이 된 안상수 검사로부터 그런 고문경찰관이 5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후보자가 당시 큰 충격을 받았고 수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돼 괴로운 심정이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나도 괴로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사천문회 그러면 안상수 시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되겠군요 그때 일을 후회한다고 말하겠네요 지금은 그리고 대법관 퇴임할 때쯤 되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나는 동일한 처신을 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고요 한결의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MBC 노조원들이 이메일 등을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한 행위에 대해서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었는데요 법원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5단독 이원근 판사는 MBC 노조원들이 직원 동의 없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면서 회사와 김재철 전 사장, 안광한 사장, 차재실 전 정보 콘텐츠 실장을 상대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사측 인사로 분류되던 차재실 전 실장이 노조가 파업 중이던 2012년 6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강지용 당시 노조 사무처장과 이용마 홍보국장의 이메일 등에 첨부되어 있던 노조 보도자료와 사측 이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판사는 MBC와 차 전 실장은 강지용 전 처장에게 30만원 이용마 전 국장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게 너무 좀 액수가 적지 않나요? 당시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사원들이 개인용 컴퓨터로 사내 통신망에 접속하면 보안 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이 자동 설치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런데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파일 등을 중앙 관제 서버에, 회사 서버에 자동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용 컴퓨터로 이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 내부에 있는 대화 내용을 회사 서버에 보관토록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MBC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노조가 반발을 하니까 석 달 말에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MBC 노조가 투쟁을 벌일 때 아닙니까? 파업 투쟁을요 이게 이제 민사사건인데요 그래서 아마 액수가 좀 적게 나온 것 같고요 이 차 전 실장, 지난해 같은 혐의로 형사고소가 된 모양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린 건 민사죠 이 소식 짧게 전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배정될 중학교 여기 중학교에 강남아파트 주민 100명이 우리 아이들도 이 학교 다닐 텐데 보금자리 주택학생 배정하지 말라라면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몰려가서 항의 집회를 벌였다고 합니다 집값 하락 이걸 우려한 심리 때문 아니겠는가 혹은 우리 아이를 특권교육시켜야 한다 이런 마음은 아닌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갑질을 벌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구독하기 구독하신удь 500 000